내가 타로점을 봐. 타로요? 선생님 타로점 보신다고요? 어. 나는 그냥 느끼는 대로 한다? 아까 연습을 해 볼 걸. 동네 하나씩 뽑아서 자기 자리에. 이상하게 이런 게 재미있어. 아무것도 아닌데도 괜히 설레잖아. 오케이. 눈 순서대로 뒤집어 봐. 네. 어휴 뭐. 왕자 아니야? 너 두바이 갈 거 같아. 너 두바이 갈 거 같아. 두바이. 이거 선생님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에이스 원스. 선생님. 그 새에는 뜬구름 잡지 마세요. 아니 여기 구름이 타고 그냥 뜬구름 잡지 마시라고. 나는 마지막에 먹겠어. 그건 너무 좋은 얘기.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어우 여기 뭐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너 교도소 갈몬이야. 아니야. 교도소 아니야. 오 마이 갓. 창설이. 웃겨 있어. 왜 이렇게 흥성한 거 같지 않았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게. 웃습니다.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여자 조심해. 이게 여자하고 무슨 생각이야. 내 감이야. 내 감이야. 내 감이야 신기하다. 정수영. 정수영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태훈이야. 태훈이야. 신기해, 신기해. 진짜로? 태훈이야. 무한대 옹음이야, 무한대. 태훈이야. 정말이야. 그냥 내가 70살 산 느낌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제일 잘 맞는 거지. 선생님은? 내가 운 말고 두바이 간다. 봐봐, 두바이야. 선생님하고 저하고 두바이. 올해 운센. 자, 빨리 반찬아.